음악 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포문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여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이제 야곱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가게 되면 애소와의 만남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강을 건넜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예물을 가장 앞세우고 그 뒤로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건너가게 하고 또한 자기의 모든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한 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야곱강을 건너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만큼 애소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의 천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야곱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야곱과 싸움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시기 위해 씨름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씨름을 할 때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을 이기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습니다. 관절이 어긋났으니 이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잘 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활하며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를 낮추시기 위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자기 모든 소유와 종과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아서 밤새도록 씨름한 야곱은 결국 다리를 절게 되었으니 그의 모습이 얼마나 가련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다리를 다친 상태에서도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이름을 물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의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을 들은 그 사람은 이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속이는 자, 추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지금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나타내 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바꾸라고 하며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름을 줄 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야곱은 승리자가 되었지만 그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자로서 위험있고 당당하며 기세등등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초췌하고 다리를 쳐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이긴 것이라고 보입니다. 즉 자신의 고집과 이기심, 교만함을 이기고 겸손하며 온유하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왜곡된 생각, 이기심, 교만 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로 판단하고 그 비틀어진 마음을 바로잡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군사의 수가 많고 용맹한 말이 있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는데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자기의 교만함과 이기심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에서에게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축복을 구했을 때 바로 이런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에서를 이기는 힘은 사람의 지혜나 칼이 있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주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에서에게 엎드릴 것이고 에서에게 주라고 부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복과 승리를 얻는 자는 야곱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교만이나 단점과 싸워 이기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잠원 16장 18절은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나도 하나님만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구서 10장 5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근본이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모든 악한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교만하며 늘 하나님보다 앞서려워 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